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고성을 주 개최지로 춘천과 양구 등 6개 시군에서 2023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를 분산 개최합니다. 올해는 체조와 카누 등 30개 종목에 학생선수와 지도자 등 3,7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칩니다. 이번 축제는 가슴 뛰는 스포츠, 함께하는 강원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